안녕하세요 알파카 형입니다 오늘은 알파카 밥 주는 걸 한번 찍어 볼 건데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리 와라 좋아 난리나고 있어 어 초코 얘 이름은 초코 얘 이름은 송이 이름이 초코송이 합쳐서 초코송이예요 엄청 잘 먹어요 초코 엄마가 엄마가 엄청 잘 먹어 눈이 잘 안보여요 털이 길어서 눈이 있는데 눈 좀 보여줄래 초코야 송이는 눈이 잘 보여요 이쁘죠 엄청 먹어요 엄청 먹어 얘네들이 원래는 사료도 먹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권총 안 주고 있어요 초코 누덕이 있었네 맛있지 벌써 한 그릇 다 먹었어요 한 그릇 뚝딱 너희들이 다 먹었어 없어 없어 흐린 것도 많고 한 번 더 이리 와 이리 와 알지 사실 먹이줄 때 그냥 맨손으로 주기도 하는데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전하게 바가지로 주고 있어요 흘린 것도 먹기도 하고 원래는 얘네가 털이 길고 수북해요 여름에 여름에 더워서 한 번 밀어준 거거든요 지금도 많이 털이 자랐어요 많이 길러서 내년 여름쯤에 다시 한 번 떼주고 싶다 이리 와봐 떼줄게 이리 와봐 물지는 않은데 얘는 막 침 뱉어가지고 이리 와봐 떼줄게 싫어 알았어 밥 한 번 더 줘 볼까요 쇼랄랄라 쟤네는 밥을 앞에 두고도 마음대로 먹지 못해요 내가 주야만 먹을 수 있어 쟤네가 좋아하는 이 풀떼기도 곁들여서 자 일로와 우와 잘 먹어 잘 먹어 천천히 천천히 오오오오 엄청 잘 먹죠? 어 어 막 싸운다 더 심하면 서로 막 춤도 배고 하는데 오늘은 좀 아직 평화로워요 많이 흘렸어요 얼굴 밖에 안보여 얼굴 밖에 안보여 얘가 지금 뭘 보는 줄 알아요? 저기 애기 고양이 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애기 고양이 플라스틱이 있네 플라스틱이 있네 케이블 타이가 있었어요 자 애기 먹어라 자 자 먹어라 먹어 엄청 잘 먹어요 이거 좀 주워줘야지 빨리 달라고 빨리 달라고 알았어 얘네가 애기 때부터 사람들이 강아지 키워주면 막 산책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얘네는 막 산책하고 그런 애들이 아니라서 노력 중인데 겁이 많아요 그래서 밖에 잘 안 나가려고 그러고 진짜 집에만 있을라 그래요 집순이들이에요 집돌이랑 헤이 키튼 쟤 좀 되게 귀여워요 맨날 잘 때 여기에 초코 있죠 얘 옆에 막 붙어서 자고 네 쟤 좀 우리한테는 안 와요 일로와봐 많이 줬어요 밥을 사실 이거 한 몇 번 더 주면 더 먹을 텐데 또 저녁 따로 줄 거라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어본 거고 또 달래요 울어요 원래? 잉이거려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